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그런 새로운 팀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.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시고요. 그렇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. 꼭 좋은 곳은 없고요. 때가 되면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. 저는 저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가 격리 2주 동안 잘 지냈고요. 또 풀리고 나서 또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훈련을 해서 또 다음 시즌이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충분한 시간 동안 또 가족들도 좋은 시간 보냈고 또 친구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냈고 잘 따가는 것 같아요. 머리를 기른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리를 기를 예정이고 또 한국에 모처럼 와서 오랜만에 머리를 다듬으면서 예쁘게 기르려고 또 이렇게 이발을 했던 것 같아요. 인생을 살아나보면은 이제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또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번 기회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오드리치 선수도 머리를 기렀던 적이 있고 또 공유롭게도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있어요. 한 주 동안 또 파주에서 창훈이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또 새 시즌을 위해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도 또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팀 훈련을 잘 해서 좋은 시즌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 이제 제가 선수로서 대표 선수로서도 참 대표 경기가 참 기다려지고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한 상황으로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곧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다려지고 또 세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대표팀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각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. 유럽에 먼저 희찬이나 또 저보다 먼저 다 유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선수들이 독일에 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고요. 저도 하루빨리 같은 무대에서 또 같이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우선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형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재가 독일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경기에 나선다는 게 참 기쁜 일인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기술들, 자기의 가진 것들을 많이 한국에서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작년 한 시즌은 정말 저에게는 참 특별했던 것 같고요. 새로운 또 공격 자리에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또 공격 포인트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도 참 저에게는 자신감이 되는 한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어느 포지션을 쓰든 최선을 다해서 또 팀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어느 팀에 가든 제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또 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. 팀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그런 새로운 팀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.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시고요. 그렇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. 꼭 좋은 곳은 때가 되면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.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일단 우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리그보다 더욱더 기술적이라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월등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플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수하면서 또 팀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아직 홈슈타인킬 소속이기 때문에요. 팀의 일정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. 또 그곳에서 항상 뭘 만들어 놓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건 믿고 맡겨놓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도 좋은 소식을 한국 축구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제 오늘부터 원래 시작인데 제가 조금 늦게 하루 늦게 도착해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유럽에 진출해서 첫 데뷔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. 그 순간 제가 많이 꿈꿔왔던 유럽 무대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뛴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제 꿈을 더 펼칠 수 있었던 경기라서 더욱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처음 보는 우리 선수들이나 코치 스탠분들께서 항상 신기한 모습으로 보는 것 같고요. 바라보는 것 같고 또 폼이 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지만 저는 이 스타일이 계속 편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.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우선 다시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출구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팀이 있든지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꿈꿔왔던 그런 빅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제 꿈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빅리그에 곧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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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